아이고 아이고야. 저놈들 암수를 좀 나눠야 되는데 힘들고만. 안녕하세요. 영일님 어서오세요. 아 꼬비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꼬비님 아이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다들 들어오시나봐요. 그죠.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진짜요? 기대 기대에요. 다들 잘 들리십니까? 제가 후다닥 후다닥 할게요. 지금 사실 이거 봐요. 아직 수입봉투도 정리도 안하고. 지금 고무줄 바닥에 다팅이고. 지금 물바닥입니다. 근데 후다닥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제 저희 협력업체들도 수입 들어오는 날이라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볼케이노 애들이에요. 미스터 오씨 농장의 아이들이고. 전보 사이즈로 유명한 농장이에요. 그래서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커요. 이거 볼케이노 들어가는 곳 중에서 저희가 제일 큰 사이즈고요. 이 애들이 진짜 크네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 오른쪽이 지금 수컷 추정이고요. 아직 100%는 아닌데. 얘가 암컷이거든요. 이 녀석이 지금 알을 조금씩 흘리는 걸 봐서는 얘는 100% 암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요렇게 칸막이를 뒀어요. 그랬더니 수컷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요거의 절반은 또 2호점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또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 본점이 예쁘냐 2호점이 예쁘냐 그럼 모르겠어요. 전 제 아이들이 예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얘가 제일 빠방이에요. 얼굴이. 예쁘죠? 로즈 저리가 나네. 지금 이제 입수한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요애들 많이 큽니다. 지금 뒤에 애들. 얘네들이 15cm 전후고요. 좀 큰 애들은 한 16, 17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측정을 못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큰 애들 좋아하시고. 이제 통배기 라인 좋아하시면. 자 여기서 문제. 요거 있잖아요. 지금 얘. 얘 유형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지금 여기 간격이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턴을 못해요. 후진을 못하기 때문에 군붕어는. 빠꾸하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께요.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우선 얘네들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금 라방을 했기 때문에. 요거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마 녹음해놓고 나면은. 또 연락 오시겠지. 요애들 진짜 크고 이쁘네요. 제가 손을 씻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제 주먹. 핀 부러질까봐 못 만지겠어요. 엄청 크죠? 안녕하세요. 라니님. 엄청 크죠? 많이 큽니다. 예쁘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앙컷을 벗어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난주파. 난주도 보여드려야죠. 이거 뭐야? 제가 그랬죠? 3월 4월 5월 되면은. 쪼꼬미 난주들 들어온다고. 얘네들은. 미니어처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미니어처 난주는. 이제 농장이 따로 있는거에요. 근데 요거는. 어. 이제 조금 저렴한 난주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두가지에요. 오른쪽이 더 크죠? 영상에서도 그렇게 잡히나요? 네. 영상에서도 그렇게 잡히나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지금 요 뜰채 갖다놨는데. 비교해드리려구요. 요 뜰채는 10cm. 지름을 가진 부라인 뜰채구요. 얘는 제가 볼때 한. 6cm, 7cm 전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조금. 3분의 2정도. 돼 있는거 같아요. 근데 요놈들은요. 10cm 기준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다비님. 은지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요 태국남주 애들이. 머리가 빠방하고. 입문용으로 되게 좋아요. 가격대들도. 얘네들이 4만원에서. 6만원 사이 보시면 돼요. 어. 요 애들하고 요 애들이. 가격대가 좀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선별능력도. 가격이.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래요. 저희가 뭐.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게. 요거 보세요. 예쁘게 잘 보이나요? 등선 예쁘죠? 어. 이게 현지에서 다 셀렉을 하면은. 하자가 없이 들어오는거에요. 입술. 귀엽나요? 어. 병아리같이. 예쁘죠? 어. 요건 귤색입니다. 빨간색들이 아니고. 아쉽게도 태국애들은. 붉은색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실내등인데. 요기서 보면은. 얘는 되게 밝은 귤색이고. 요건 다홍색이에요. 음. 어. 어서오세요. 정님. 음. 그래서. 사이즈가 얘네들은. 6, 7cm입니다. 어. 보이시죠? 예쁜가요? 음. 요렇게. 요도. 요도. 어. 요거는 뼈알인가 봐. 귀엽죠? 어떻게 이렇게 손도 이쁘냐. 음. 귀엽죠? 귀엽죠? 조금 큰가? 조금 큰가 보여드릴까요? 우선. 작은 어항 사이즈. 요거는 진짜 30큐브에 한 두 마리 이렇게 키워도 되겠다. 그냥 미니어처처럼. 미니어처 난주들도 진짜 다 부졌는데. 요건 최고가 되게 높다. 점점점점 예쁜 애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겠죠. 얘네 이제 얼른 넣어주긴 해야돼요. 막 뻑긍거리는거 봐봐. 얘네들은. 더 빵빵하겠지. 귤색들 보여줄까. 귤색.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 얘네는 한 손으로 안 잡혀. 이봐요. 딱 쥐니까 틀리죠? 센티는 2센티밖에 차이 안나는데. 어때요? 보여요? 머리와 하트도 있는데. 잘 안보인다. 뺀질 뺀질 합니다. 통통통통통. 귤색 암컷 찾아줄게 찾아줄게. 내가 또 열심히 꼽이니까 찾아줘야지. 맞죠? 어 이거 봐. 아 만능언니 어서오세요. 어. 예쁘죠? 저는 근데 이렇게 홍백이도 이쁜데. 올홍색이 인기는 많아요. 올홍색. 트위티도 있어. 얘네도 병아리는 있어요. 이봐요. 보세요. 아 얘가 좀 작네. 요놈이 조금 작네. 올귤. 알겠어요. 올귤 내가 요거 라이브 방송 올려놓고 찾아드릴게요. 얘도 이쁘네. 요렇게 병아리 타입 예뻐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요아이들은 10센티 전후. 얘네들이 6,7센티 전후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요거 둘이서 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귀엽나요? 귀엽죠?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얘도 알사탕 물고 있습니다. 등선도 이쁘고요. 팔다리 다 붙어있고. 귀엽습니다. 요애들 동그라미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가격 안내 해드릴게요. 그럼 얼른 어항에 넣어주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니님 잘 보고 계시죠?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셔서. 앞에 조금 당겨보시면 오늘. 어. 얘네들 큰 애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큰 애들 홍백이. 머리들이 엄청나게 크고. 몸이 진짜 커요. 제 주먹보다 큰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 오른쪽이 와르르가 수컷인 것 같고요. 이번엔 수컷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왼쪽이 앙컷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안 들려요? 하.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를 메고 있었나봐. 어. 요애들이 수컷. 어. 야가 암컷. 야알 싸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커. 이거는 진짜 한 2자 광복에 혼자 키우던가. 한 3자에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반대로 지을 걸 그랬네요. 제가 은근 왼손잡이라 왼손을 자꾸 쓰다보니.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지고 자꾸 왼손으로 물고기를 잡다보니. 어쨌든 요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찾으셨던 분들은 동그라미 쳐서 알려주십시오. 큰 거 찾으셨던 분들. 아이고 아이고. 난주는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요? 라닌이 왼손잡이였어. 어 진짜 커요 언니. 보러 오세요. 주날에. 어. 매장에 있어요. 쟤네들 궁디만 보여줘요. 수입 들어오면 왜 궁디만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야지.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해하는 기분이에요. 히히히히. 어. 어쨌든 요거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어. 말씀해주세요. 어. 저희는 매니 새로운 애들이 있나? 아마 안 들어왔을걸요? 어. 저희는 오늘 요거 홍백이. 요거 볼케이노하고. 요거 난주만 들어오고. 다음주에 저희가 또 조금 들어와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넣어야. 얘들 케어하는데 좀 도움이 되서. 얘네들 봐요. 산소 부족해가지고. 대하에서도 반드시 산소는 필요합니다. 금붕어는 여가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가기 없으면 힘들어해요. 얼른 입수하러 갈게요 저는. 얘네 봐봐. 귀엽죠? 어. 고생시키면 안되니까 얼른 넣어줄게요. 그러면 녹음방송 올려놓을게요.